오답노트로 또 교정할 만한 사람이 또 있습니까? 우리 이장군 선수 어때요? 장군이. 우리 이장군 선수 어때요? 장군이. 이장군 선수가. 장군이 진짜. 한번 볼까요? 네, 한번 보시죠. 이장군. 진료를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밀어놓고 슈팅. 편하게 원래 하시던 대로. 이장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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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작이 뭐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까? 그런데 폼도 되게 멋있으시고 다 좋으신데 몸에 힘이 굉장히 많으세요. 지금도 보시면 내가 얘를 진짜 공을 찢는다고 생각하고 여기서부터 그냥 막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는 부분이 많아요.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는 부분이 많아요. 이 폼도 똑같아. 이거 많이 봤어요. 맞아, 맞아, 맞아. 디테일하신다. 디테일해, 디테일해. 김진호. 됐어요, 이장군. 왼발 됐어요. 왼발, 왼발 슝. 아, 높았습니다. 네, 자, 이장군 됐다. 그렇습니다. 이장군. 높았습니다. 강하게 때려봤습니다마는 높았습니다. 지금 또 자세가 많이 지금 뒤로 누워져 있었습니다. 아이고. 힘들어간다, 힘들어간다, 힘들어간다. 장군이는 세게 놓으면 두 골 주는 줄 알았어. 맞아, 맞아, 맞아. 세게 놓으면 두 골 주는 줄 알았어. 제가 주민규 선수한테도 좀 경기가 잘 안 되고 이러면 제가 인규! 이러면 힘을 좀 빼라고. 힘 빼야지. 힘 빼라고. 힘 빼라고. 털어, 지금. 넌 계속 털어, 이렇게. 털어, 털어, 털어. 좀 편하게. 편하게. 조금 하시고. 힘 빼고. 폼도 굉장히 좋으신데요? 폼 좋은데. 너무 힘이 들어가 있다. 갈 때부터 그냥 이렇게. 갈 때부터. 나 힘 안 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. 편하게. 이 슛을 넣을 거야, 지금. 지금 털어 간다. 자, 힘 한번 빼봐요. 힘 한번 빼봅시다. 힘 한번 빼고. 힘 빼고. 힘 빼, 힘 빼. 그렇죠. 야, 빼면 이게. 힘 빼, 힘 빼. 그렇죠. 야, 빼면 이게. 힘 빼, 힘 빼. 그렇죠. 야, 빼면 이게. 빼도 이렇게 강한데. 야, 너 빼라. 빼니까 더 가고. 정확히는 한 번 빠지네요. 나이스. 신기하다. 명이다, 명이다. 다고시네. 이거 어떻게 한 번에 못 쳐지. 축구계의 허준입니다, 지금. 축구계의 허준이네. 이거 뭐. 고생하시고. 힘 빼, 한번. 바로, 바로. 툭, 툭, 툭. 툭, 툭. 툭, 툭. 힘 빼고 차도 엄청 세. 그런데 경기 중에 이렇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. 내가 경기 중에 그렇게 해야 잘하는 사람인 거야. 툴툴 털고 툴툴 털고. 툴툴 털고 툴툴 털고. 힘 빼, 힘 빼. 힘 빼, 힘 빼. 툴툴 털고 들어왔어. 완전 정확하네. 털고 들어왔어. 명입니다, 명입니다. 2명 고쳤어, 2명 고쳤어. 잘 가르친다. 대단합니다, 대단합니다. 대단합니다, 대단합니다. 대단합니다.